어...뭔가... 안녕... 자... 14... 하기로 했죠? 오케이... 14 5.8회 오케이 아, 다른 말고 문장 못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6문장 중에 몇 개 다 전부 다 와우 그것은 기니? Is it long? Is it long? 그랬더니 기니까 Yes, it is Yes, it is 그럼 It is It is short It is short It is short Short의 뜻이 뭐예요? 얇다 얇다? 짧다 아... 아... It is short It is short 오케이, short의 뜻이 뭐예요? 짧다 이런 뜻인데 짧은 짧은 short의 뜻은 짧은이죠? 응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It is short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짧은 근데 여기 그것은 그것은 짧대요 그것은 짧지 않대요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It is not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짧지 않다 It is not short 그렇지 It is not short 줄여서 It is not short 잘했습니다 It is not short It is not short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세 권이? It is... New 오케이, 뭐라고요? It is new It is new 묻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은데 It is new It is new 오케이, 그것은 새 것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It is new Is it new? Is it new? Is it new? Is it? 해야지 묻죠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It is not No, it isn't No, it isn't No, it isn't 그것은 오래됐어? It's old 그렇지 It's old It's old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얌니?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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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죠? It is 전혀 묻는 느낌이 안들고 마침표 찍고 싶어 오른표 안 쓰고 싶어 그것은 얌니 하고 싶은데 뭐라 해야 돼? It is Is it It is No, it isn't. No, it isn't. It's thick. It's thick. Very good. 몇 가지 설명하고요. Is it long의 뜻은? 그것은 길이. 그것은 길이. 그러면 It is long은? 그것은 길이. Long의 뜻은? 긴.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아닌가요? 긴 기차. 어떤 기차? Long train. 긴 기차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시죠? 선생님이 이제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에 있으면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 뭐랑 뭐가 있는데? 이다. 있다란 뜻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시가 뒤에 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 돼서? 이다란 뜻으로 쓰여서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됐다? 뭐가 된다? 길다가 된나봐야죠. 이것은 it. 이것은 그것이니까. It is long. 그것은 길다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은 길다가 아니고 그것은 길다. 라고 묻는 말이니까 뭐를 뭐로 바꾸면? is it. 오케이. 뭐를 is it. it is. is it? 로 바꾸면 이렇게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묻는 말이 된다. 그래서 기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long. 그렇지. 그래. 길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it's not short의 뜻은 뭐예요? 그것은 짧지. 그것은 짧지 않다.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it is short는 무슨 뜻일까요? it is short. 그것은 짧다. 그렇죠. 그것은 짧다란 뜻이죠. 나머지는 똑같은 short의 뜻은? 짧지. 짧은. 짧은. 이라는 무슨 씨예요? 어떤 씨. 긴. 어떤 긴. 짧은. 어떤 짧은.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무슨 씨야? 어떤 씨인데? 반대말 관계죠. 어떤 씨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이렇게 하면 그것은 짧다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은 짧다란 얘기가 아니고 짧지? 짧다란 얘기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서 not. not을 집어넣어서 아니다란 말 만들었죠. it is not short. it는 뭐의 줄임말이다? it is. 줄임말이죠. 나머지는 계속 똑같아. is it new? new는 무슨 뜻이고? 새로운. 새로운이란 어떤 씨고? it is new는 새거다. 라고 묻지 않는 말인데 it is new를 뭐로 바꾸니까 it is new 라고 하니까 그것은 새거니? 라고 묻는 말이 된 거고요. 새것이 아니니까 no. it isn't new. it isn't new. it isn't new. 그러면 뭐의 줄임말일까요? it is not. it is not you. 그렇죠. 그러니까 새게 아니다. it is old. old하고 new는 어떤 관계? 반대 관계. short하고 long는 어떤 관계? 반대말 관계죠. 그렇죠? 그 다음 대화인 띵의 뜻은 뭐예요? 띵. 얇은. 그렇죠. 얇은. 어떤 씨죠? 어떤 씨. 띵의 반대말이 뭐예요? 띵. 두꺼운. 그렇죠. 두꺼운. 여기에 두꺼운이 영어로 보입니까? 어디있나요? 어떻게 읽어요? 띵. 띵의 뜻은? 두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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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희동사랑 같이 문장을 만들고 있죠. is it. 하니까 묻는말이고. it is. 하니까 묻지않는말이 된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매우 잘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도움을 좀 파놨죠. 다음번에. 조금만 더. 요. 요만큼만 넣으면 될 거 같아. 아. 시험 맞았으니까. 오케이. 시험도 잘 쳐보세요. 아. 왜 또 쳐야 돼요? 쳐야지. 그러다 진짜. 하하하하하. 뭐 그렇게 맨날 외우나보면. 아야. 미치고 했잖아. 아야.